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뉴스는 홍준표의 직격탄입니다. 아마 강화문 촛불 서막이 열리는 것을 뜻한다.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방송을 내보내게 되면 한국은 평균적으로 사람하고의 호불호를 많이 따지니까 당신이 친 한동훈이냐 아니면 반 한동훈이냐 이렇게 따지니까 논평 자체를 왜곡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논평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시전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치계의 연출을 돼 가지고 지금 유튜브 하다가 여러분들 유튜브 하다가 정치의 연출을 되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하는 또 목표 자체가 정치계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젊고 그게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미 시전이 끝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이제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계의 연출을 해서 모든 관직을 하나 얻거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시간도 이미 지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의로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대개 무슨 아들이나 딸이 무슨 의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굉장히 외람된 그런 이야기 인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전혀 그게 없는 겁니다. 저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준표 그러니까 인간은 특정인하고 사랑에 빠지거나 특정인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념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가 잘 들어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랬으면 정치인에 대한 팬덤 같은 것이 다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접어두고 아주 쿨하게 내가 어떻게 보는지를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되면은 상황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주 절제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근혜 탄핵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전국이 걱정스럽습니다. 이겁니다.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탄핵전야제처럼 흘러들어가게 하는데 윤 대통령 책임이 상당 부분 많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께서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 덮었기 때문에 본인이 탄핵당하더라도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은 박근혜 탄핵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전국.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홍준표 씨가 보는 시각이고 제가 보는 시각인 것. 그대 야당의 폭주 일부 당대표 후보의 동조 얼치기 여당 중진의 부하 내동 야권 성향 언론의 극성 탄핵 청원의 시작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또다시 광화문 촛불로 가는 서막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탄핵 카드를 그쪽으로 내놓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탄핵 카드를 얻었던 여러분들 그쪽하고 이루어져 가지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여러분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여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달 뒤에 선거를 하나 1년 뒤에 선거를 하나 3년 뒤에 정식으로 선거를 하나 간에 국힘당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홍준표 시장께서는 인정을 안 하겠죠. 알고도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나 소망조차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한 달 뒤에 선거를 하나 6개월 뒤에 선거를 하나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가서 선거를 하나 전부 다 지는 거다 이야기죠. 그걸 내가 4년 동안 이야기를 해주고 떠들었던 거고 이제 손을 다 털어버린 겁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죽을 만들든 팝을 만들든 간에 내가 할 일은 한 만큼 다 했으니까. 여기 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전야체즈로 가는 겁니다. 한국은. 그리고 광화문 촛불로 가는 성악인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정치검사들이 만든 겁니다. 국민들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과 진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때는 때대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다 덮었는데 자기가 그냥 다 피박을 다 덮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하겠느냐 내놓고는 본인이 이야기하실 수 없는 거죠.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 그렇게 공정하지 않을 거를 본인도 알 겁니다. 본인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악 써봐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또다시 2017년 사태가 재발하면 나라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온 한쪽 날개인 보수 우파 진영은 괴멸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협조 과정에 대통령은 협격한 공언을 여러분들 기록한 것이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와가지고 뭐라 뭐라 이야기하지만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관철하지 못하고 사전투표 독려한 채 다 여러분들 정권을 넘겨준 거 아닙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다 계산을 했겠죠. 이렇게 하면 내 안께 이익이 될 거다. 저는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부패해버렸는지 식자청이나 이런 지도청들이 어떻게 진실에 대한 그런 열망이 전혀 없는 나라니까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선거가 다 망가진 상태니까 이제 와서 아는 겁니다. 누구누구가 될지를.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보수 우파 진영이 괴멸됩니다. 뭐 이렇게 해봐야 말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그냥 이불 속에서 독립만 세우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 4월 10일이 거의 마지막인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이. 2017년에는 화양연어와 한동훈이 수사로 우리를 괴멸시키려 했지만 이제는 정치판에서 우리 스스로 괴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홍준표 시장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 몰랐어? 당신 몰랐냐고? 당신도 책임이 있잖아. 당신들 몰랐냐 이야기야?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모두 정신 체리해야 됩니다. 정신 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세상에는 다 때가 있는데 지금 정신 체리가 무슨 정신을 체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도 참 논평을 홍준표 시장께서 참 잘 씁니다. 젊은 날에 검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수사기록을 많이 쓰셨을 테니까 짧고 단아하지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문 겁니다. 신문사 여러분들 주관이나 주필하고 달리 착하게 여러분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전국과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그대로 뭡니까 지금 이야기야. 물론 이게 여기에 돼 가지고 원래부터 홍준표 시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겠죠. 왜 인간은 정념의 노이니까 나는 일단 홍준표가 싫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욕을 퍼붓겠죠. 그러나 사람이 좀 계몽된 사람은 사람에 대한 호불호하고 그 양반이 내놓는 견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잘 내린 진단인 겁니다. 탄핵 카드를 쓸 것이고 탄핵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은 당대표 경선에 누구를 앉혀야 탄핵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를 그 동네 사람들이 빠삭인데 다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누가 나오더라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동네에 이재명이 나오든 조국이 나오든 김유근수 나오든 아니 컴퓨터로 이런 숫자를 다 만드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도 오늘 홍준표 시장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해를 적어놓은 겁니다. 한국은 워낙 사건이 많기 때문에 몇 년 전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지만 본인이 당했으니까 한동훈이 영광의 시기였다는 문재인 정부 초기 우리한테는 지옥 같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검찰 수환으로 보수 우파 인사들이 검찰청에 줄을 있던 그 시절 저는 야당 대표로 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 천여 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려가고 수백 명은 집권 남용 등 정치 사건으로 구속되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지고 수십 년을 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단단하게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지고 한 텀이 아니고 수십 년을 갈 겁니다.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조선이 500년 갔으니까 500년 갈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배출한 두 대통령도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되어 진역 35년이라는 중령을 구행받고 유죄를 만들었습니다. 수사받다가 자살도 5명 했습니다. 여기 다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이 하고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이걸 다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참 기억력 좋습니다. 그냥 금세 확 올랐다가 금세 확 끌리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다 누가 여러분들 하수인이 돼가 했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가 다 한 겁니다. 그때는 판사들도 100여 명이나 조사를 받아 계엄 하에 군사정권보다 더 사법부도 벌벌 떨던 시절이었어 구속영장 기강이나 무죄를 선고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야당 대표인 나도 1년 6개월이나 뒷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걸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정치 게임은 좌익들한테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괴매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정치검사라는 것은 딱 목표가 하나입니다. 이익이 되면 죄도 만들 수 있고 있는 죄도 여러분들 그냥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이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익이 안 되니까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 하나 날인 못 시키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저는 호불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한 사람이 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이 좀 나이가 적은 거지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탄핵을 당하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응당해야 될 일을 안 했으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했으니까 안 해야 될 일은 주구장창 하니까 제 논평을 들으면서 좀 너무 야박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자신이 원래 여러분들 그렇게 좀 쿨합니다. 그냥 뭐든 그렇게 열정적으로 4년 동안 선거 문제를 다뤘지만 딱 어느 순간에 뭡니까 그냥 손 틀지 않습니까 알아 세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끼리 그게 제 장점이고 단점일 겁니다. 범죄의 수사라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건 범죄의 수사가 아니고 국정농단이란 정치 프레임을 씌워 자영한 문재인 정권 사냥개들의 광란의 정치 수사였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참 역설적인 것은 그 사냥개들이 다 지금 권력의 핵심을 차지한 겁니다. 국민들이 다 사냥개를 뽑았습니다. 왜 사냥개 외에는 뽑을 사람이 없습니까 그걸 조작제일금이 아니라 조선제일금이라고 집계세운 일부 언론도 당시는 한패걸이었습니다. 그게 조작이 아주 일상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조선의 제일금이 아니고 조작의 제일금입니다. 조작에 능하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여러분들 관찰 안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한 거죠. 그냥 아는데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선관위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된 검사를 해봤기에 한동훈 아류의 정치검사들의 행태는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더 이상 그런 정치검사들의 세상을 농담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잃으면 우리 당 당원들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원들이 결정하면 당원들이 다 그래도 생각이 있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당원들이 다 생각이 있는 거죠.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든 미래일이기 때문에 저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또 틀릴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으로 보게 되면 한국의 어떤 선거도 공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해봐야 쓸데가 없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당내 지도부는 제체되고 데리고 온 얼치기 좌파들과 진중근 교수의 조언만 들었다는 게 헛소문이 아니었나 봅니다. 진중근 교수가 한동훈의 편을 들어 전당대회 개입까지 하는 걸 보니 그게 사실인가 봅니다. 핸드폰 비밀번호가 27자리라서 알 수는 없지만 참 당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얼치기들에게 총선 때부터 당이 휘둘리고 있었다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모두들 정신 차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왜? 선거를 장악됐기 때문에. 아침부터 조금 김빠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언찬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 그냥 살아날 구석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모두들 정신 차리시기 바람면 정신 차려도 소용없는 겁니다. 몰폴로 주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승관이 않게 이러면 당대표 경선 밖에서 안 된다고 얼마나 이러분들 이번뿐만 아니고 저번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까 당대표 경선 하나 자체적으로 주관할 수 없는 당이니까 그냥 여당은 망가지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홍준표 시장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아주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전국이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전국이 광화물 촛불로 가는 서막 같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여러분들 선거를 공정하게 치료시게 되면 당원들한께도 호소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뭐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10장 나온 것을 100장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제가 나라를 이렇게 지켜보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학위를 마치고 이제 연구소 시행하러 시작할 때니까 지금 벌써 한 30년 40년 정도 그렇게 헐렁간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혼돈상태에 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씨가 될 걸로 봅니다. 당원들 뜻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을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는 홍준표 시장은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 거죠. 그거 언급하게 되면 다 결정돼 버린 거니까 다 김빠지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